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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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홉정 약 우리 집의 장범은 어디에요? 여기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어디에요? 다 알아 다 자기네 집? 그 전 몰라 아 그럼 어머님 댁 사시는군요 가만 있어봐 매부에 저 거의 우리 집 이러보라 아 맞다 맞다 엄마하고 아들이 사니까 모자지간에 사시는군요 여보세요 우리 집 모자지간에 있으니까 모자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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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없어요 아 그게 아니고 엄마하고 아들을 모자라고 그러는거에요 엄마하고 아들을 모자라고 그래요? 네 그럼 딸하고 아버지를 벙거지라고 합니다 아이 싼털 아버지가 촌수를 모르시네 아 나 왜 촌수를 몰라요 저 동생은 나하고 2천만 일을까지 하고 동생이 있어요? 그러면 나 우위로 동생이 있어요 어떻게 동생이 위에 있어요? 아래에 있는게 동생이지? 동생이 아래에 있는거야? 그럼요 당신이 우리집에 와봤어? 나 동생이 2층에 사는데 왜 밑에 있어 밑에 있어? 아 2층에 사니까 그럼 동생이 몇살이에요? 내 동생이야 네 나는 금년에 60이에요 60이에요? 그럼 싼타 할아버지는? 나는 형이니까 금년에 59살인데 아 그런 법이 어딨어요? 아 왜 그런 법이 없어냐 지가 바쁘다고 먼저 나왔거든 그럼 여러분 맞아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싼타는 그거 말고 또 잘하시는거 없으세요? 제가요? 네 노래하면 잘해요 아 무슨 노래를 좋아하세요? 내가 3살때부터 지금까지 한 노래가 네 딱 한가지 있어 뭔데요? 저기 화춘하씨 자라끈끈끈한 노래 아 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아 뭐 다 내 눈도 좋아하세요? 네 그럼 우리 여기 막 가다보 한번 땡겨 수완아 가다보 수완아 가다보 수완아 가다보 수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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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냅장에 기대해 주었지 잘 읽고 다른거 잘 읽고 잘 읽고 가라했어 그러게 내 마음으로 가찐 외부로 바람쎄 미려두고 심만성들을 받았어 하나... 일... 서호영춤 추울였던 사람을 좀 더 낳았지 가리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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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굴 마누라, 왜그래요? 외부의 정체만한 일은 맘을 봄 좀 걸 봤어 고맙습니다 가리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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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굴 가리굴, 가리굴, 가리굴 감사합니다 사태 할아버지, 사태 할아버지 이거 모자 너무 이쁜데요 이거 근데 또 뭐예요? 이거요? 네 이번에는 사이트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움직인다, 이거 움직여 귀엽다, 이거 움직이지 왓끼 왓끼 이거 이딴 거예요? 네 이거 엄청 비싸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사오지구나 이걸 지금 팔을 갖고 하나 사세요 그래구나 우리 멋진 연주한 우리 내 산들아버지 우리 단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 또 모규순 우리 문화꽃예술단 단장님이 이제 또 공행하시고 이번에는 문화꽃을 이끌어 가신 회장님 제일 대빵 대빵 네 네 이인명 네 회장님이시고